헬로우 안녕 안녕하세요 1,2,3 안녕하세요 프롬스타일입니다 왜 나만 안 떠? 나도 안 떠 제 자세가 조금 거만해 거만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뒤에 멤버들이 잘 보이기 위해 볼륨 줄여서 뭐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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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방송국 관전하고 있냐고 한다 한다 소리키고 자기나 근데 그렇게 앉아서 뒤에가 보이긴 한다 V LIVE 안 깔았나? 왜 앞을 안 보고 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야지 V LIVE는 없어 내 핸드폰 같이 봐 이렇게 9명이 다 각각 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일까요? 뭐라고 근데 저희는 뮤직비디오 또 V LIVE가 없어서 지현아 같이 끝나고 이렇게 왔어요 왜냐면 2주차가 이제 끝났거든요 끝났거든요 내일 인기가요까지 내일 모레 내일 모레 오늘 뮤뱅에서 첫 이스케이트룸 했어요 맞아요 오 예스 다들 본방사사 하셨네요 네 네 네 저희는 본방사사 못했잖아요 그쵸 했잖아요 저희는 춘신으로 본방사사 저희가 했는데 빠르게 하고 내려왔잖아요 아 오려고 뛰어내려왔어요 규리언니 오늘 안무 바꿨어요? 규리언니 하트 이거 했어요 왜 나는 아무도 안 알아봤죠 지현이 저한테 했어요 우리가 알잖아 지현아 지현이랑 나랑 스플러로 맞춘 지현이 나랑 나랑 맞춘거라고 지현이 나한테 쏜거 같지? 아 아닌데 나한테 쏜거야 나한테 쏜거야 나 딱 봤고 야 내 파춘데 뭐해? 아니 내 파춘데 뭐해? 내 파춘데 왜 내 파춘데 왜 누구 난리야 야 야 왜 그래 왜 그래 아 귀여워 거기에 행복포인트였다고 얘네 입을 막걸리는 거 이번 DM에서의 행복포인트 거기서 지현이를 보고 한 번 웃고 야 야 너 아빠가 웃는 거 아니었어? 나 새로운 얘기를 해서 넌 맞추냈네? 난 이때까지 난 줄 알아 난 정확히 지현이를 보면서 셋이서 뭐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난 이때까지 난 줄 알아 나 최혁이 딱 사랑했네 왜냐면 나는 이때까지 난 줄 알고 지현이랑 눈을 딱 마주치면서 기다리다 기다리다 놓쳐 할 때 카메라를 보거든요 제가 기다리다 할 때 지현이를 보고 지현이가 나를 보고 너무 화나게 없어지는 거 맨날 맞아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맨날 역시 우리 지현이 오늘 짧게 기다리다 나한테 지현이랑 카드? 아 근데 내가 빠져서 보고 있잖아 나 그 롬색을 내가 진짜 새로 언니가 되게 행복한 푸짐을 지으면 너무 기분 좋아 그래서 나 오늘 웃겼다 지현이가 웃으면 눈이 안 보여서 거울까 나는 줄 봉봉이다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잘 몰라서 나는 줄 알았어 이렇게 보면 채영이 보이죠? 난 카메라 보는데 미안한데 일어나도 보여 아니야 카드 스틸인데 새로 언니가 가리 아 새로 언니가 가리 마마들분들 만난 거 어땠나요? 와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들어가자마자 맞아 아우라가 진짜 너무 신기해 진짜 과장 없이 4년 동안 한 모든 방송 중에 제일 인정했어 맞아 그리고 4년 동안 본 연예인 중에 제일 연예인 같았어 맞아 왜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완전한 스타 이런 느낌이었잖아 완전히 잘하나 근데 앞에서 우리 말 하나도 똑같은 거 알지 아니 진짜 저희도 이 사진 자세한건만 방송으로 확인하시죠 여러분 아 제가 말을 잘 확인할게요 저희 말을 못했거든 나는 성덕된 기분이었어 우리 계속 조심해 그리고 만난 게 어때요 좀... 좀... 이러는 거 같아요 엠칸 무대에서 진짜 맞아 맞아요 너무 멋있어요 멤버들 다 같이 모였을 것 같아요 너무 멋있다고 하트 나올 때마다 다 와! 와! 너무 멋있어 여전사 같았어 너무 멋있어 데니쇼도 보셨대요 있습니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데니쇼 데니쇼 오늘 볼 거 진짜 많았다 그거네요 나가요? 마사지기 마사지기 아 그거 진짜 시원해요 많이 힘 안 들이고 시원하게 할 수 있어요 엄청 시원해요 이거 거의 한 5개 정도 사가지고 주변에 하나씩 나눠주다보니까 질 게 없더라구요 왜 나눠 안 주냐 멤버는 아무도 안 줬어 수업만 응 응 응 응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오늘 뭐가 진짜 많이 나왔더라 아이돌 워크숍도 올라오고 아 맞네 맞네 10시에 팩트인스타도 나온대요 저 방금 하영이 개인기 새끼발가락만 이렇게 움직이는거 진짜 신기해 어디 오늘 뜬거 지금? 안 떴어? 응 봤어 워크숍 새롬아 요즘 너무 예뻐 고마워 할머니 천이 엔딩 너무 좋았대 감사합니다 맞아 안 봐도 느껴졌거든 매번이 양매스나 지원아 천추수술 1700만원 자세 붙여라 왜 이렇게 오늘 지원아언니 물어뜯기 나도 편하게 안고싶은데 지금 일부러 낮춰주고 있어 아니야 아니야 편하게 낮춰 내가 조절해서 되게 불편해 보여 나 지금 어때 봐봐 보여? 아직 딜레이 때문에 안보여 야 사이에 있으면 보인가요 새로언니가 뭐였지 오케이 또 뭐가 있지 우리 무슨 일이 있었어 최근에 아니 저희가 너무 많은 걸 하고 우리 햇빛을 좀 못 봤던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미드나잇게 했잖아요 감정이입을 위해서 미드나잇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3시쯤 이제 해가 졌을 때 들어가서 한 4시쯤 나오면 네 사실 나는 요즘 오늘이 어제인지 어제가 그때 저번주가 이번주인지 저번주가 이번주인지 새벽에 들어오고 새벽에 나가고 우리 햇빛이 있었나? 보기 힘들지 차라리 두세시간 기다렸다가 아침해를 뜨는걸 빠른 셋 따라간다니까 그런가 봐 너무 좋아요 봤던 너무 행복해요 팬분이 채영이 얼굴이 탁구곡만 하네 우와 이거 옛날에 놀리는거야 놀리는거야? 놀려받은 놀리는거야 어디 감히 채영이 일로부터 놀렸거든 배경에 진짜 풀인지는 궁금하대요 한번만 누가 만져봐 뭐라고?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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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진짜 기린 아 졸라 아 오늘 MBTI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잠깐 아니잖아 언제였어 F와 T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하더라 저희 헤어 쌤들도 T이시래요 완전 T인데 저 완전 F거든요 완전 스파했어요 하나 내가 어떤 글을 봤거든 T가 뭐할 이유? 그걸 내가 다음에 보내줄게 아 그래? 또 얘 상처를 하는거 아니야? 아니야 이해는 납득할만한 그게 있어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언니들이 왜 T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알긴 알겠거든 FF는 FT를 이해하고 나 방금도 차에서 꿈에서 나 공감해줘 이해를 하는데 근데 마음이 안 돼 오늘 V LIVE 한 시간 된다 나 팬사인을 못해요 이제 팬사인에 팬분들 들어오시는데 같이 그래서 T인데 V LIVE 하고 있는데 어때요? 이해가 돼요? 나 하나 말하고 싶은데 대기실에서 귀여워서 말하고 싶은데 보여줄 수는 없지만 지원 언니가 지원 언니가 소파에 등을 기대고 자고 있었는데 뒤로 젖혀지면 입이 약간 벌어지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져 있었다 근데 내가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카메라로 찍었어 근데 언니가 자고 있었는데 입이 야 맨날 그래 옛날부터는 거지 야 나 근데 진짜 우리한테 한 번 나왔어 톡만 움직인게 아니라 한 번 이렇게 나왔어 왜 그래? 왜 그래? 야 형은 진짜 애티봇 속마다 관종이야 그게 아니라 왜 그런 줄 알아? 왜왜왜? 입을 다 물고 싶은데 입이 안 담으러져서 그런 거야 다 물어져서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저희가 또 플로버를 만나러 가야 할 수 있는 거에요 시간이 다 돼서 아마 플로버 분들도 아니 아니 앞으로 앞으로 지원이 그 자는 모습 언젠가 보실 수 있을 테니까 많이 해주시고 저희는 곧 팬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요 너무 고마웠어요 지금까지 플로버스 아이였습니다 아 나 할 말 진짜 많네 뭔데? 말해봐 마지막으로 그걸 랩으로 해줘 근데 미안한데 나도 니 자는 산 찍었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알겠어 그럼 따로 하자 우리 우리한테 알려줘 좋아 우리랑 얘기하자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일 끝나고 저희가 드릴게요 오늘은 불가하지만 이후에 따로 하겠습니다 지금 또 이제 너 또 아 이거 또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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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벌써 뭐야 연애 우리만 재밌어서 전화도 못하는데 안녕 안녕 나 여기 생일날 올려있어 치유화가 절제 모델일걸 언니 누가 얘기나 볼까 안녕 나én 가검 해검 너 우리가 까 Hospital